아! 신이 쉬어! 신이 쉬어! 푸푸! 쿠쿠하세요! 쿠쿠! 여러분 모두 안녕! 오늘은 오마카세를 준비했어요. 나만의 오마카세고 오늘 초청 손님들은 고스카이와 양갱입니다. 저만의 오마카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오마카세가 아니어도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케이! 아 그리고 하나 빌려왔습니다, 여러분. 트러플 오일. 트러플 오일. 우선 첫 번째는 샐러드. 치킨 캔더 샐러드로 입맛을 돋아줄 거고요. 두 번째는 아빠 왜 짜파게티 다 먹었니? 혹시 뭐 트러플 오일 짜파게티가 오마카세겠슴. 맞는데요? 3단계는 항아리 삼겹살을 해줄 거예요. 항아리. 61923원. 습벽살 양념을 해줄게요.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. 하나는 카레가루. 옛날처럼 카레가루라고 하면은 다른 걸로 할 겁니다. 칼집을. 왜냐하면 저번에 좀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은 이거 칼집을 안 내니까 겉에만 양념이 있어가지고 별맛이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. 카레가루가. 마늘 가루를 잡내 나는 게 싫어요. 자 생강가루도 감살게 납니다. 여러분들은 많이 넣는다고 또 뭐라 하겠죠. 하지만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. 저번에도 많이 넣는다고 욕 개먹었는데 내가 먹어본 결과 맛 지푸도 안 났다. 지금 집중해가지고 말이 별로 없어서. 이렇게 양념을 해줍니다. 여러분. 우선 냅기자. 아버님 다수리가 그냥 놔두고 가면 아버님이 채운다고 그냥 간답니다. 희한아. 제가 오마카세를 처음 해놔야지 그. 나 오마카세 간 적이 없어 얘들아. 이걸 이렇게 해주고 우리는 둘을 피우러 가봅시다 여러분. 나 너 때문에 패딩도 못 입고 간다. 참물로 어떻게 항아리 씻지? 저는 눈 몰아치는 날에도 방송을 했으니. 천천할 거예요. 너무 추워. 팔려져. 왜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된 거죠?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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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아. 죄송하지만 저도. 야외 방송 2년차기 때문에. 뭐라고 안 하셔. 이 자식을 어떻게 옮기냐. 신이 쉬어. 신이 쉬어. 신이 쉬어. 신이 쉬어. 야 니네 언제 와? 어디에 찍은가요? 좋아. 걸어줍니다용. 어디가 껍질이지? 이거는 닿는데 너무 길어서. 이렇게 걸어두면? 완성. 잘했지? 야 언제부터 해줄까? 2시간 정도. 야 그럼 앉아. 2시간 기다려야 돼. 춤바카세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샐러드 1차고요. 농암에서 샐러드를 샀는데 야 됐어? 너무 싸웠어. 개별 접시에 다 주는 거예요 님들? 그냥 하나에다 주는 거예요. 다이어트 하시는 분 계세요? 없습니다. 없어요. 님들 치킨 많은 게 좋아요? 네. 야채보다 치킨이 많아야지 그게 치킨 펜트 샐러드 아니야? 아 님들아 오마카세 이렇게 해도 돼요. 내 맘이에요. 근데 나 처음이야. 처음으로 오마카세. 나는 오마카세. 이게 오마카세. 그래도 얘가 뭐라는 줄 알아? 어제 나한테 전화하는데 야 나 오마카세 처음인데 그게 좀 갖다 살려서 그래. 나한테 말했어. 내가 뭔지 알겠다. 니 거 먹는 쿡박이라 했잖아. 어떻게 해. 화장을 좀 잘 생각해. 비주얼 봐. 저 소스 잘 만들었죠? 저게 끝이냐고요? 네. 원래 에피타이저는 이렇게 가볍게 가는 거거든요. 그럼 항아리 보러 갈게요. 오 카레 냄새 쩔어. 지금 입고 있어요. 아 저거 샐러드 바깥에서 먹어야 되는데 아 짜파게티는 그럼 바깥에서 먹여야겠다 쟤는. 자 제가 어몽우동을 하려고 합니다. 이게 두 번째 요리고 세 번째 요리다. 끝인가요? 이거랑 짜파게티를 같이 드릴 거고요. 네. 그런 다음에 이제 항아리 삼겹살. 텀 좀 많이 드릴게요. 대신 면을 조금만 드릴게요. 면이 금방 배부르기 때문에. 한 시간 동안 좀 돌아다니면서 소화시키면 되니까 조금 밥만 드릴게요. 반 필요 없고 그냥. 물은 한 3컵 정도로 따라주세요 여러분. 1번 주면 안 되나 그냥? 왜 넌 밥만 주면 안 돼. 야 자기 기준 아니야 저거 사장 기준. 너무 사장 기준인데. 너보다 우리 한 3배 더 먹을 걸 다 쓰나. 오마카세 아니고 공사 현장 앞에 한바집 같은데요. 아닙니다. 여기다 어몽을 바로 넣어주세요. 이거 레시피를 봐야 되기 때문에. 아니 사장님이 레시피 숙지 감독인데. 우와 비전이 좋은데? 우선 2차입니다 우동입니다. 몸 바깥으로 나가세요 하네요. 카메라 들고 나가 계세요. 나 굉장히 추울 거 같은데. 굉장히 추울수록 좋아요. 야 이거 맞냐? 너무 추워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다 먹고 들어오세요. 오 야 맛있어 맛있어. 배 끓는 거를 잘 못 먹는데. 아무도 들고만 있어도 식는 효과. 빨리 먹겠다. 빨리 들어가겠습니다. 이거 더 빨리 먹게 돼야 할래? 원래 밖에서 덜덜 떨면서 먹어야 됩니다.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쟁반이랑 갖고 오시면 돼요? 다 먹으세요? 네. 저는 이제 설거지 해야돼서. 짜파게티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아 오셨군요? 아 이건 시베리아인가요? 하나 너무 많지? 안 많아. 몇 번 얘기해요? 안 많아. 솔직히 이거 벌칙 아니냐 벌칙? 벌칙이 나오는 건 좋은데. 짜파게틴 그럼 여기서 드세요. 삼겹살 먹을 때는 한 30분 전부터 밖에서 있고. 여기서 안에서 드세요. 그냥 너무 맛있어요. 짜파게티는 물 버리는 거 아닙니다. 그냥 무조건 물에 때려 넣는 겁니다. 그러게 물을 많이 넣으신 거 아닌가요? 뿌리면 돼요. 면이 뿔잖아요. 원래 좀 뿔룬 맛으로 오는 거예요. 짜파게티. 네 맞죠. 아 트러플 짜파게티 갑니다. 짜장오동도 나오는데. 오동 아까 끝난 거 아니군요? 네 반반입니다. 하나를 놓는 거예요. 향부터 맡아야 되는 거죠? 반만 끓으려고 했던 거야? 향이 처음 맡았던 향인데. 잠깐만 만약에 못 먹는 게 아니지. 오개가 두려워져 있는데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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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거지?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. 어떠세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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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오 뭐였죠? 아 너무וז냐 이거. 빈 Wine 그거 뭐냐? 롡새 прим. 비누 섞어서 안 된 거. 저itch 속입은 그냥. 이거 저는 트러플 오일을 섞지 않은. 네. 저만 거 진짜 먹는 걸. 원래 짜파게 캔면 하나씩 먹는 것 같아. 양이 그대로야. 여기 텐션에 해줘야. 너무 뜨겁잖아. 이제 배고프다고 하니까 이거 좀 탈빈으로 가열 좀 할까요? 자, 이제 앉으세요. 뜨거워. 야, 카레 꽤 녹혔는데? 카레야, 그치? 응. 이건 카레만인가요, 일단? 맛있게 싸볼게요. 일단 쌈물을 먼저 고소하게 살짝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, 이거. 야, 재맛있어. 내가 먹어봤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. 음. 다행이다. 아빠, 저거 어디다 냅뒀어? 고리. 천막에다 걸어둔 고리. 나 지금 필요해, 아빠. 저기 뒤에 하루 종일 서 계신 분한테 물어보자. 저분은 알 거 같은데. 네. 미만 아세요? 모르면은. 신어, 이씨.